뭐야 뭐야 깜짝 놀랐네 자 갑시다 이겨봅시다 이번엔 진짜 완전히 이겨야돼 아이 말해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연패 저 원래 칼바람 할때 잘하거든요 연승 좋은데 이게 팀에 물론 전전판은 잘하셨는데 전판은 좀 허허 하지만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춤춰 너와 난 끊임없이 꿈꿔 허나 내게 난 쌓이는 능껍 차렷 열중쩍 날 막으려면 필요한 여러개의 숨통 숨죽혀 나의 편만 전부 표자 as a welcome to my rhythm show it dance on it as a welcome to my rhythm as a welcome to my rhythm 부비 원래 수폿 일단 부비는 이제 요즘 하락세죠 옛날에 챌린저 찍어갖고 와 씨앗 나도 챌린저 아는 지인이 있다 해서 좋아했는데 요즘은 요즘 실력보면 쓰레기 거든요 그래서 요즘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 국내성비상 국내시비서가 좀 했는데 바로 메이플2로 넘어가서 매창인생 부비는 돌창인생 핫스톤하고 있고 부비는 돌창인생 핫스톤하고 있고 하명은 개찬인생 진짜 분야별로 있어 분야별로 개찬인생 호재기는 그나마 그냥 백수 뭐하는지 모르겠네 걔는 드러나는 순간 여기 판도는 바뀌어 난 뺏는대로 되면 믿어 끊임없이 꿈을 키워 안 된다고 해도 계속 믿어 꿈이 크면 대체 뭘 이뤄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거치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만 껴찌 저 메이플2 저 그거라며 네임드라며 결장 나 진짜 우리는 저희는 저희는 뭐랄까 아 좋아요 우린 게임 찾았네요 고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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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오 놔라 갈리오 어 나쁘지 않아 하하하 네에 네에 정말 좋은거 나왔었다 와 부럽다 오버피 와 오버피 개부럽다 와 트린담이여잖아 개부럽다 일단 런블 좋은데 아 타이 아 그나마 가져갔네 오오 야 돌릴까 저거 돌릴까요 아 물론 이퀄라이저가 좋긴 좋아요 진짜 진짜 좋은데 전 이거 자신할 자신 저게 시원 AP만 죽으랭창 얌창 얌 올리면 되요 일단 더 좋은게 전멸로 들어가도 되지만 일단 어 야 상대방 피드더스틱 모르가나 판테온 마이 봤나요 그리고 어우 거의 다 봤네 와 나 똑똑하네 순식간에 와 자 일단 좋습니다 AP AP 근데 일단 여러분 판테온 여기서 진짜 좋아요 일단 판테온 여기서 진짜 좋아요 여기서 유통기관 없습니다 판테온 진짜 뭐 게임 게임 끝이요 진짜 갈리오 공수는 피드더 까마귀 수거 잠깐만 오? 아 근데 피드더 자체가 몸이 약하니까 일단 죽임 죽임 되겠네 좋았어? 아 뭐야 한명 챌린저네 참나 야 바꿔야 되는거 아니야 내꺼랑 인장 저거 닉네임 보니까 저거 내꺼랑 올릴거 같은데 자 갑시다 일단 조회 사 성배 사줍시다 아 마스터야 저게 자 일단 갈리오가 여기서 진짜 좋은 이유는 일단 W입니다 W가 굉장히 좋고 효과도 좋고 일단 P읍이 장난아니에요 이걸 나한테 걸고 내가 미니한테 맞으면 P읍이 짜라다닥 그냥 풀피 됩니다 순식간에 풀피까진 아니지만 엄청 좋습니다 자 11의 선택 아 선수훈 선수훈 좋죠 선수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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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한테는 탱글할거 같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맞고 올라가주면 P 흡녀 하하하하 하하하하 샌스절 었죠 기가 막혔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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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elia 민중자 남다떼 민중을 박살내주지 오? 때려바락 때려바락 에헤 proxy 아 진짜 PRES雷 자 와봐 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이게 정말 좋아요 풀처럼 굿이 올려줄걸? 4초만큼 4초동안 굿이 올려줘요 야 일단 나 피읍점 아 좋습니다 안 돼 까마기망 주거니 박거니 좋아 저는 그냥 닉네임입니다 닉네임 자인이 핑크 있네 아 나 진짜 걱정마 어 이거 아 좋아 좋아 친구들은 오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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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부족하네 한방 이건 그냥 대충 뿌리다가 걸리면 들어가서 큐쓰고 나가는게 좋을텐데 떡천마 이 징은 뭐냐 아하이 알라운덟 흐흐흐흐 하하하하 하하하하 떡선마 네 무조건 떡선마부터 갑니다 이게 좋아요 보세요 이게 90까지 올라 90까지 떡서 좋다니까요 엑 저요 흐흠 산책이나 갑 아니 아니 갑시다 일단 레벨 6까지 사리세요 레벨 6되면 게임 끝나거나 마찬가지니까 엑 여러모로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멍청어 수컷 사도세히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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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 빨리 잡아서 레벨 욕 됐으면 좋겠네요 어우 뭐야 이거 아 누가 쳐 아 들었구나 줌! 조나 뚜까뚜까! 안돼! 속박이다! 괜찮습니다 죽어졌기 때문에 괜찮아 여기서 이제 안 어울리지만 이거 가져자구요 기다린 다음에 이제 장하를 사주면 괜찮겠죠 자 빨리 레벨 욕되고 싶다 빨리 욕돼서 씨발 차단찬찬찬찬! 광역 딜 넣고 싶다 차단찬찬찬찬하고 싶다 자 간다! 어허허허허 이쇽! 뿌옇뿌옇뿌옇뿌옹! 좋아 갑시다 난 실패하지않아 난 실패하지않아 난 실패하지않아 평왔다아아 허허허 재력이 안보이는.. 안좋아보이는데 무슨 1있니? 재력이..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 괜찮아 일단 묶어놨기 때문에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방아래 75만큼 올려줘 오케이 어 조심 보세요 여러분들 어우 딱 정중앙에 보신거 여러분들 야 이거 다 제가 캐리 한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CX가 W 걸어주니까 게임 끝난거 아닙니까 내가 그냥? 채우 스밀머생 오케이 제가 W 걸어주니까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헿 아 이런거로 게임 안터죠 왜이렇게 애들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지금 이게 밀리는것처럼 보입니까 안 밀립니다 아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전쟁이님이 탈익이었네 아 머리야 여기서 뭘 해야해 스킬 빠진않는 뭘 해야하지? 스킬 빠진않는 도대체 뭘 해야하는거지? 야 일로와 랭관치 어 W를 못섰다 이런 W를 쓰진 못하다니 아쉽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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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맞았네 너무 두드려맞았네 아쉽 일단 바로 이거 갑시다 벤싱 바로 벤싱 아 궁 너무 낭비했다 어 더블킬 시몰도 졌죠 시몰 봐봐 야 90이나 올려줘 방어력 마법정류 쩔죠 저한테 쓰면 데미지도 올라간다니까요 데미지가 50이나 올라가네 걱정마 걱정마 내가 있어 어어 에헤에헤에헤 빠가여러 커다여러 빠가 빠가여러 으허허 때리지마요 어허허허 바방기 잘라진데요 딜였다 시바람에 와봐 나 일리 와봤노 냠 좋아 아 다 좋습니다 아 다 좋습니다 가자 어어 으헥 자 갑시다 으어어헣하하하하하하핳하 야잠 Edit 야 타워 너무나 아프다 타워 진짜 너무나 아프다 야 이거 뼈로 맞는것같애 뼈자리기 느끼는 것 같아 아 너무 아프다 진짜 아 아... 아 지진 않았습니다 예 갑시다 아 메세지 그걸 대놓고 맞춰주면 어떡합니까 오 딱딱한거 봐라 어니 딱딱함의 상태가 어니 더블킬을 아 아깝네요 헷 죽아라 으헤헤헤 아하하하 두루루룩 두루루룩 좋아 안녕하세요 아 일단 빨리 아 궁 제대로 쓰고싶다 아 5인궁을 쓰고 싶고 5인궁을 써서 궁로가 좀 느끼고싶다 오인쿵 누가 좀 느끼고 싶다 자 40초 기다려보자고 일단 뭐 직수만 찍히면 될 것 같네요 11에나 자 30초 90 오케이 흠 좋아 데미지가 쏠쏠하군 앗 히힛 테헤 이거 한 대 쳐서 대 명전 세테테헣 헤헤 명전 세테 헤헤 헤헤 명전 세테 예? 호호 야 예에에엥? 야 이거 뭐 뭐냐 야하 으허허 난다테? 아 궁 잘 썼는데 아휴 일단 시비르님 뭐하드십니까 이게 메이플인줄 아세요? 아 무슨 뭐 컨트롤 Z3H 누르고 하면서 게임하십니까? 아유 메이플하듯이 뭐 i2 잘 럭키셔브요 에이! 메디컬로! 이직거리 중입니까? 지금? 에이, 나이크 챔 일단 먹여주고 갑시다 괜찮아요 이거 뭐 일로와봐 아, 뒤지고싶라! 안녕히계세요 자, 일단 에이프도 가 에이프도 가야래나? 아, 에이비 이동 아주 완벽한 개다리였죠 물방 한번 가시가보 가져야되겠다 가시가보 그렇지 삼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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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consult 엔들 Prll 얘들아 sobre zte assets 서서가 모르독 рад 평탄 평탄 척 척 굿빼이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x3 좋아 간장 으아앗! 으앗! 으앗! 슬로우! 으앗! 걱정마세요! 감방진 야추새끼 길들여주지! 으앗! 떨려줬대요! 따앗! 아 견제님 스탄 난거고 뭐하십니까? 으아앗! 아깝다 잘했는데 아앗! 자 일단 그러면은 일단은 갑시다 가시가봇을 가줘야될거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오케이! 존녀가 좋아요 닥쳐! 일단 뭐 두마리여서 가야될거같아 가시가봇을 충분히 일단 마방은 충분한거같고 갑시다 나만만 가면 이거 뭐야 오케이 형님 가시는데 어우 궁들어온다 야 형 간다? 야 씨발 내가 F로 딱 들어가서 씨발 궁딱이야 오잉궁뿌여! 오잉룡도 아니고 오잉궁! 걸려라 어? 오잉궁! 에이 두명궁 어 뒤져주고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어우유 어우 비켜놔 오잉궁 간방짓네 아유 좋아 야 솔직히 나 잘했다 이번에 나와봐 나와봐 헤헤 어디있네 어디갔네 헤헤 어디갔네 고마워 고니쯔왔네 고마워 죽어 오케이 좋았어 꽤 했네요 저 크으 체력 회복 쩔어주고 가줍시다 흐헤헤헤 체우 하하하하하하 함부로 뗄 수가 없겠지 나를 함부로 뗄 수가 없을 것이여 여호호요 자 20초 20초 20초다 궁 20초다 자 딜러들을 W로 버우해줘야겠군 치헤헤헤헤 좋아 어우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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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뿌옹 예에 하하하하하 개새끼 시바새끼 이맘만다 이 개새끼 시바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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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개망나기 새끼들 뿌옹 어 일로와 뒤져 오우 잠만 오케이 오케이 견제님 감방대라 하아하 오허허헣허헉 멈춥완년아 뇨허헉 으악! 흑! 흑! 지졌다! 이 지마 새끼! 강좌새끼 띄가 먹혜! 흐하하하하하 우후후후후후 이게 바로 남자의 체력회복이다 후후후훗흐 쥨빈이었나요 겨우거라 필요할테니까 조금만 때리지 말아주세요 hormone! 감사이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좋아아 쿵더러 왔네 이잉 어쩔것이네 좋아아 개같은 피드스틱 없으면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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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좋습니다 아 아.. 아.. 피누스템 왕쇠 진짜 좋습니다 일단 F 붙여주고 갑시다 나이스다 저렇죠 오는거 딱 저기 막아주고 모없어요 п 네.. 여행은 넘버원입니다ację 가을양ła 넘버원입니다 한게 없는데 딜템 방템 막았는데 2등이네요 딜 2등 퀴드스틱 잘했네 상대방 누가 해줬네 고맙습니다 솔직히 제가 했죠